영준아 이거 좀 따줘 얼른 해줘 빨리 이거 좀 따주세요 오빠 방... 방금 뭐라 그랬지? 저 이거 좀 따주시라고요 오빠가 잠깐만 녹음 좀 할게 다시 한번 해봐 녹음 좀 해야겠어 저 챙겨주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깐 익숙하지 않다면? 계속 해봐야 익숙해지죠 아참 그리고... 이거 이제 제 앞에서 하지 마세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소장하고 싶군 뭘요? 김비서 지금 이 모습 말이야 희대의 미술 작품도 소장하고 싶은 욕심이 없었던 너인데 지금 이렇게 질투하는 모습 너무너무 소장하고 싶어 어머 무슨... 저 질투한 적 없거든요? 왜 웃어요? 질투하는 게 귀여워서 무슨 질투를... 질투쟁이 아니거든요? 질투 불도저 아니라고요! 아 진짜... 아 진짜... 아 진짜... 질투를... 아 진짜... 아 Report 아 jaki Likewise 아ión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